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 7라운드 미투일란과 오르우스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미투일란은 덴마크 헤르닝 MCH 아레나에서 열린 오르우스와의 혼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6위로 올라졌습니다. 이날 조규성은 선발 출전하여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이적 후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해결하려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도 보이며 부상에서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전반 26분 조규성의 어시스트로 한 점을 넣은 미투일란은 후반 38분 오르우스의 한 점 내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한평같은 팀 한국인 수비수 이한범은 이날 교체명단에 포함되었으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성이 이적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가운데 미투일란이 오르우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소식 견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